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혜장입니다. 저녁 맛있게 드셨는지 모르겠어요. 천혜장도 저녁 먹고 잠시 쉬다가 이제 또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즐거운 저녁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좀 많아요. 많고 하니까 기다 맞춰주시고 투자, 여러분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키는 거. 이 지키지 못하면은 여러분들 계좌 녹아 내려가면 진짜 말 그대로 멘탈이 그냥 박살납니다. 그래서 너무 욕심부리지 마시고 처음에는 투자할 때는 차분한 마음으로 배워간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배워간다는 마음으로 그냥 한 단계 한 단계 거의 스텝 바이 스텝이죠. 그렇게 나가야지 한 방에 그냥 끝내려고 몰빵 때리고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아니니까 여러분 절대로 욕심을 부리지 마라. 욕심, 과유불급이라고 했는데 하여튼 욕심 너무 과하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방송이나 매체 통해가지고 유튜브 통해서 이제 슈퍼 개미들을 많이 따르더라고. 근데 슈퍼 개미를 슈퍼 개미를 뿐이에요. 자기들이 슈퍼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패턴 따라 안 돼가지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전국민 다 앉아가지고 슈퍼 개미를 지나면 또 투자하겠죠. 다 성공하겠지만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 중에 괜찮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좀 정직하고 개미를 위한 사람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놈들도 아주 부직이 있습니다.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아. 요즘은 보니까. 비양심적인 그런 인간들 때문에 산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이 욕을 먹게 돼 있습니다. 아튼 오늘도 보니까 기사가 아주 좀 쇼킹하네. 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냥 A사를 그냥 들고 가시면 됩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들고 가래요. 그 주식 유튜브죠. 김모씨. 이 친구 유명하잖아요. 요즘 뭐 유튜브 채널에만 나왔으니까. 지난해 4월 11일 오전 9시 30분 그 라이브 방송에서 그 A사의 주식을 홀드를 추천했다. 그 이 주식에 대해서 그냥 들고 가면 됩니다. 팔 필요 없다. 5만원대 근처 가면 또 매도하면 된다. 뭐 이렇게 막 장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5시간 뒤에 오후 2시 26분에 김씨는 A사 주식 한 만 천주를 4만 2450원에 팔아 치우는 겁니다. 아이고 참. 그러니까 지금 그 뭐냐면은 본인이 주식을 미리 딱 사놓고 있는 거야. 선행매매겠지. 개미도 사기시켜가지고 주가 띄운 다음에 팔고 튀는 그런 하나의 저형적인 모습인 거예요. 김씨를 보니까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유튜브 채널에서 5개 종목을 추천했는가 봐. 5개 종목을 추천하고 모두 84만 7,066줄을 187억 원에 매도를 했대요. 그래가지고 58억 9천만 원에 부당이득을 올렸다. 야 이거 아주 진하게 빨아먹었네요. 보니까 아주 진하게 빨아먹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가 자본시장법 위반이겠죠. 그래가지고 재판에 넘겨뒀다. 현재 서울 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3일 날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실에서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씨의 공소장에는 미리 매수해둔 종목을 유튜브에서 추천을 해가지고 주가를 끌어올린 뒤에 외도에서 다른 개미들을 울린 김씨의 선행매매 수법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소장에 따르니까 21년 6월 21일 오전 9시 6분인 것 같아요. 이 사람 아침보다 양성할 텐데 뭐 땡땡 종목들은 크게 들어가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뭐 실적이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것을 부연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30여분 뒤부터 2만 천주를 매도하는 거야. 모두 한 7억 7천6백만 원이 채웠다. 아 저 참 재밌는 사람이네요. 그런데 A사에 4만원 이상까지 되지 않겠습니까? 4만원 5만원까지 얼마나 갈지 모릅니다. 김씨는 또 이튿날 오전 9시 10분 방송에서 같은 종목을 추천을 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뒤에 오전 10시 17분부터 6만 8천주를 처분하는 거야. 또 처분을 합니다. 최고 5만원까지 목표가를 제시해놓고 본인은 정작 3만 8천8백50원부터 4만 2천8백원 사이에 물량을 던집니다. 물량을 확 팔아버려요. 그가 던진 매도 금액이 벌써 27억 2천여만 원 되는 거예요. 이처럼 김씨는 팔 때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물량을 잠가 놓고요. 자신은 이제는 매도 주문을 내 가지고 차익을 실현하는 행태를 반복을 하는 거야. 개미들 물량을 딱 잡아놓고 자기만 파는 거야 계속. 그래가지고 본인과 아내명이 그 차익 결제가 이따 CFD 이 계좌도 이용했답니다. CFD도 이용했더라. 이 CFD 계좌 매매는 외국계 증권사가 거래 주체로 표시된다는 점을 악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 본인의 매도 사실을 은폐했겠지. 이제 외국계 증권사니까. 그래서 검찰은 현재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 뭐 그런 겁니다. 이에 대해서 변호인은 김씨가 A사 등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방송에서 언급한 적이 있으므로 보유 사실을 승리는 아니다. 그런 입장을 내비쳤는가 봐요. 한편 김씨는 전세금 7천만 원을 종잣돈으로 주식에 투자해서 수백억 원대의 자산가가 된 성공신화로 뭐 슈퍼개미층을 얻었는데 뭐 유튜브에서 50만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김씨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상대로 해서 물량받이 한 거야. 물량받이로 활용한 사실이 드러난 거죠. 구독자들은 같은 개미를 믿고 따랐는데 발등이 찍혔다. 그런 이야기들을 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여러분 절대로 뭐 슈퍼개미가 이렇게 추천하는 종목 이런 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세요. 보면 아시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미들 홀라당 그냥 벗겨먹은 거 아니에요. 홀라당. 말이 슈퍼개미지. 아유 진짜 완전 슈퍼 사기꾼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당하는 거야. 절대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야기 다시 하지만은 추천하는 종목들 특히 뭐 애널들이나 뭐 자칭 줄줄 만드는 여러 가지 종목들 막 추천하지 않습니까. 괜히 들어가가지고 완전 진짜 말 그대로 덤탱이스도 나오는 그런 꼴이 보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종목 있잖아요. 1등 종목 이런 것만 관심 갖고 공부하면서 그쪽에 신경 쓰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ETF 있을 거 아니야. 장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ETF 그런 거 하면 된다니까. 국내 조식 하면 안 돼. 저희들 하면 안 됩니다.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보면은 그냥 박살납니다. 박살나. 뭐 한두 명이겠어. 또 당하는 사람도 맨날 당하더라고. 당하고 뭐 좋다고 거기 가서 여러분들은 쓸 수 없이 돈 낭비하고 정신낭비하고 멘탈 깨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는 항상 자기 스스로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공부를 하고 내가 어떤 기업과 함께 가겠느냐 이 기업의 그 가치도 한번 챙겨보면서 내가 기업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고 투자를 했는데 그냥 즉시 들어가서 빨리 단타 치고 한때 그냥 뭐 큰 이익을 보겠다는 그런 마인드를 갖고 있다 보니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나쁜 놈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또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들께 다가서겠습니다.